맛좋은! 맛좋은! 바나나 맛좋은! 아주 그냥 죽여줘 아 뭐야 아 늦었다 X댓다리 잠깐만 큰일 났다리 카테고리 먹방이라고? 아하 시킨 먹을 거기 때문에 먹방이에요 아 오킹존 도착해서 바로 서버니 바로 가버려 배그 요즘 피지컬 개늘었거든요 아 지렸다 야 운전 개잘해 바로 간다 안녕하세요 첫판 치킨씨 소소하게 2000원 못하면 remember 팀 남편잡이 대표 こきH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제대로 하자 병민아 제대로 하자 presents 부트캠프 내리자 마자 시간 타운트하고 댕전 초당 100원 아 안돼 아 나 지금 아 간다 야 초당 100원 초당 100원이라 그랬어 부트캠프 초당 100원 도전 치킨씨 3만원 가자 야 총 야 총 세고 있어? 총 세고 있어? 야 이거 뭐야 구멍조끼가 어딨어 구멍조끼가 어딨냐고 여기 있네요 아 안돼 아 야 야 총 세고 있어? 이게끼 언제 없어져 이거 야 누가 박제했나봐 아 아 좌삼삼 우삼삼 엄지야 스톱워치로 세고 있어 1분 30초 지남 치킨씨 스카 칠당 100만원 2분 10초? 2분 10초? 2용리야 적당히 하자 야만 아 왜? 왜? 아 이러고 해도 되잖아 존버가 왜 싸뱀한대요 왜요? 배그는 생통 게임이에요 죄송한데 뭐가 노잼이야 지금 존나 재밌는데 아저씨 아저씨 거기 원룸 월세 얼마에요? 얼마에요? 초당 100원 6분 13초? 6분? 아이고 이거 선생님 죄송합니다 금방 죽을 줄 아셨나본데 아 조졌다 개 많이 내려 아 저격 많을텐데 내리자마자 바로 레벨트 배낭 먹어주고요 1렙 세트 바로 먹어줍니다 개 깔끔하네 조심이래 5x8 나왔다 이거 게임 끝났다 5x8 나왔다 지렸다 됐어 이거 깔끔하게 치킨 먹고 딱 롤하러 간다 M4 나왔다 게임 끝나버렸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나이스하다 N손까지 나왔어 흔들림없는 편하나 지렸고 개머리판까지 뭐야 이거 오늘 이번판 뭐야 야 얼마야 얼마야 655,000원? 이 사람들 이거 내방서 본 적 얼마 안 됐구만 시청자 뭐라구요? 그 명은 뭐야 파병 보내주는 건가? 야 소음기 떴다 칼구팔 소음기 떴슬 게임 뭐야 이거 왜이래 이번판 템 개좋아 거짓말 안하고 야 뭐야 풀템인데? 거짓말 안하고? 여기 한 명 내렸던 거 같거든요 살짝 무서워 끝나는데 4배율 하나 나와주면 진짜 풀템 거짓말 안하고 침짜고 개많아가지고 다 적으로 보인다 괜찮아 이 정도 핸디캡은 버틸 수 있지 병민아 그치? 호흡하면서 가자 82만원 지렸다 아 이 정도면 돼요 이게 오히려 적으로 하여금 방심을 유도하는 그 아이템이 파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거 지면 나름대로 유튜브각인데 유튜브각 안 나와 맨날 이 ㅅㅂ가지고 아이 젖기 싫은데 히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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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의 숲 지금 할 때야? 이거 치킨 먹으면 82만원인데? 자람아 제발 게임 좀 하세요 응 하는 중 응 치킨 먹을 거야? 우리 이번 판 예감 좋아? 후.. 사실은 한 번도 예감 좋은 적 없어 야 이거 4배 나왔기 때문에 저 원래 6배보다 4배 더 잘 쓰거든요? 아 치워 다 치워 지금 내 마우스 패드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 나 DPI 800에 감도 10 쓴다 10, 11 이번 판 예감 개 좋다 지금 아 안개만 좀 거쳤으면 좋겠다 나 습기 개쩔어 지금 땀 조금만 나도 샤워 다시 해야 돼 응 응 킹전자산 아니야 미안한데 가끔씩 얼탱이 없게 먹어 근데 솔직히 인정? 가끔씩 먹을 때 있죠? 갑자기? 얼탱이 없게? 어? 누가 총소리를 내었는가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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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를 내었는가? 어허 어 저깄다 치킨지 총알 2발당 300원 1,900원 추가 1,900원 파메 나겠지?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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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1대 더 2대만 쳤는데 집중 집중 저 이제부터 게임할게요 진짜로 다음까지 약간 그냥 재미 위주의 웃음 위주의 방송이었다면 지금부터 게임합니다 옛날에 프로를 지향을 안녕하세요 내려올텐데 지금 어디 위치 파기 아무 데도 안 돼 지금 제발 계속 정보 따 정보 따면서 자 커리 쪽 커리 넘어가려면 저거 어떻게 하지? 아 오늘 598 불을 못 뽑는데 지금?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? 계속 가까이 가만히 있지마 가만히 있지마 계속 절룩거려 절룩거려 잘하는데 이번판은 느낌이 좋은걸 그치? 그치? 느낌이 뭐지? 나 자리 안 좋은데 이거 점프는 잠깐 신나서는 했어요 오킹 씨 밥새끼는 다 챙겨드셨나요? 어허허 어허허허어 먹었죠? 우리 심재원 씨 밥새끼도 다 드셨나요? 어? 욕을 해 이C 남동쪽 헛소리? 남동쪽 헛소리? 야! 오늘 에임 좋거든? 칼구팰만 안 좋았던거지? 제발 아잇 뭐야 벌써 출발해? 무슨 소리야 이거? 자기장 소리가 나요? 가까이 가면? 아잇 여기서 에네드룩 두 개 더 먹고 가 없을불어 없을불 혹시나 뒤에서 오는 애들 나 봐봐 없을불 붕대 하나 빠져 좋아보려 앞쪽에 총 들고 이제 자 오른쪽 먼저 클리어 해주고 아까 개다 괜히 건들지 뭐 뭐야 잘하는데 아 여기서 눕는건 초보 아아아아아아 남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 옆에서 볼줄 알았어 아 옆에 너무 뚫려있었어 진짜 왜그런거야 아 둥독 좀 더 만들어주세요 우행 우행 진주공사 좀 와 나 진짜 아 저 말간호 아까부터 보여가지고 눈에 가시였단 말이야 눈에 가시 눈에 가시 됐을게 ㅈㄴ 재밌게 ㅈㄴ 재밌게 와 이 변태새끼 이거 뭐야 아 뭐하는 놈이야 아 이거 솔직히 에바 왜 나를 선택해 저 위에 비씨도 보이는구만 왜 나냐고 왜 나냐고 아 또 머가리만 딱보여 아 아 이렇게 무라일체로 이게 앉아있으면 이거 몰라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어? 아 배낭도 어디서 찐따 같은 아이씨 어디서 아이씨 초록색깔 무슨 상배낭 저도 안 갖는 배낭 쓰고 가가지고 아 짜증나네 아 ras 산이 1 2 선출 오늘의 내내 Sí